우리 열차는 여수 엑스포로 갈 잠시만 마셔 와 머리가 깨질 것 같아 하나 더 깨질까? 짠 잘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가만히 있어봐 아 졸려 지금 몇시죠? 몇시야? 7시 수영장갑 아유 여기 부숴 뭐라고요? 수영장갑 가요? 재밌겠다 현서님 채널에 친구분들이랑 같이 여행 간 거 있잖아요 네 일곱명의 비키니 네 거기서는 어떻게 하고 놀아요? 여자들이요? 사진만 찍고 나와요 진짜로? 진짜로? 그거는 수영하러 가는 건 아니죠? 거기 사진만 찍고 20분만에 나왔어요 심지어 안 들어간 애들도 있고 지진이 여자를 잘 모르시는구나 이제 여자들은 인생샷 하나를 건져야 되기 때문에 인생만 건드리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건지고 놀면 되잖아요 사실 놀 게 없어요 깨르르 깨르르 이러고 놀고 제가 좀 이따 찍어 드릴게요 필톡 드릴게요 그거 근데 필톡 찍어야 될 거 같은데 왜요? 왜요? 그러면 안 돼요 물이 너무 휘을 거 같아 알겠어 알겠어 나는 근데 여우 또 한 번 올 거 같아 오 진짜 너무너무 너무 좋아 개장 먹으러? 나 진짜 이렇게 이 놀이 안 무서웠던 적 처음이에요 관계성이 없으니까 아 아니 아니 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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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좋은데? 아 죽인다 어우 나 너무 행복한데? 오메오메 오메 노래 너무 좋아 제성씨 낮게 묶는 게 잘 나을까요? 높게 묶는 게 잘 나을까요? 머리를? 네 낮게 묶어보세요 이렇게 높게? 낮게 높게 높게? 저 이렇게 앞머리 빼는 게 나아요 아니면 이렇게 높게 넘기는 게 나아요 다시 빼보세요 넣어주세요 아 빼주세요 왜요? 우리 갈게요 안녕 따뜻해! 따뜻해? 오 좋아! 헐! 오메오메! 아 개좋아! 오늘이 원래 이렇게 잔잔한 거지? 너무 좋아! 왜 이렇게 이렇게... 아 하지마! 하지 말랬잖아! 얼굴 절대 안 튀겨! 우리 아는 거지! 얼굴 건드려 안 된다는 거를! 몸만 살짝! 인생샷이에요? 건드렸어요! 인정? 오케이! 인정? 감성 인정? 오! 오 잘 나왔다! 그쵸? 잘 나왔다 진짜! 잘 찍었죠? 네! 근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모르겠어요! 그쵸?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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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저 사람들? 뭐 춤출어 오신 것 같은데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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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에 약간 전투기가 온 것 같아요! 아우! 뭘 해도 그냥 재미없어! 아우! 아우! 밥 먹으러 가야! 고기 먹고 싶어요! 고기 먹으러 가요! 고기! 고기 먹으러 가야! 고기! 아우! 맛있겠다! 고기! 고기! 쌈! 고기! 고기! 먹어볼께요! 맛잇어? 음! 지옥에! 마표현 주선 다왔다! 음! 진짜! 음! 다행! 다행! 아아악!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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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너무 행복하다! 아 친구들이랑 오는 것보다 훨씬 뭔가 좋은 느낌 아니야? 친구들이잖아! 아 그니까 그니까 찐친! 진짜 찐친이잖아! 뭐해 너! 찐친친! 제순이? 어? 이거 찍어야 돼! 여기 나와! 아 여기 사람들? 뭐야 뭐야 이거 봐 마이크 들었어 마이크 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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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 너무 어지럽다 막 올렸네 엄마 놀라는 거 아니야 와 근데 실물이랑 너무 다르다 아 죄송해 너무 진심이다 변소님 인스타 보시면 그 엄청 포샵 많이 들어간 사진 올라갔거든요 되게 브레이브걸스의 왕눈자 닮았어요 그쵸 왕눈자 닮았죠 실물은 조금 다른데 괜찮아요 뭐가요 아 그런 거 하면 재밌겠다 우리 라이브 켰는데 기동이네가 라이브 요청해가지고 같이 찍는 거 나와 되는 거 같은데 아 야 뭐해 우리? 우리 술 마시지 하나만 얘기할게 우리 오늘 여기서 뽑을 거 없거든 그냥 책임져야 돼 그쪽에서 우리는 여기는 너네 뽑을 거 없는데 두산 가져갔는데 왜 두산 씨바 하하하하하하 아 실수로 없겠다 하하하하 이래갖고 지금 별짓 다 하다가 방송하네 하고 근데 어떤 새끼가 자꾸 탈머족술이래 하하하하 너네 아버지야 근데 너네 뭐해 하하하하 야 너네 하하하하 너무 잘 못된 게 있어 뭐해 내가 얼마나 편하게 있거든 놀게 해줘 야 너네 놀러왔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내가 먹고 싶은 거 한께도 안 놔줘 뭐 먹고 싶었는데 뭐 먹고 싶었어 물갈비는 없잖아 물갈비 내가 어제부터 그랬는데 물갈비 제일 유명하잖아 아니 씨 해운대 왔는데 삼겹살 치고 삼겹살 먹으러 가자니 말리내냐 하하하하 야 너 폐라도 먹어 빨리 폐라 해 소주 먹어야 돼 하하하하 알았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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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하하하 너네 에버란트 가 Pete 네 예슬랜드 네 이게 예슬랜드 두 둘 다 상품이 안 좋겠는데 날씨 소녀래를 인정? 인정 뚝딱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 드릴까요? 이게 더 안 좋은데? 오케이 오케이 저는 팩은 좀 이따 하고요 수건 안 돼요 안돼! 안돼 estim no 아우 깎김치 얘들아 부쳐줘야 돼 아 뭐야 아 정말 못생겼어 아 진짜 못생겼어 나 재수는 왜 팩 안 있어요? 아 저도 팩 하려고 이제 두 분 누우세요 아 빨리 다 말려 아 나 팩 다 말랐단 말이야 빨리 갖고 오라고 저 여기도 가운데 누워 아 가운데 누워야지 아 입이 다 늘어가지고 야 먹히고 바람들 아니 괜찮아 아니 괜찮아 아니 괜찮아 가만히 있어 오케이 나 얼굴 색깔이 왜 이렇게 설득이야? 선생님 마스크 한 번만 떼주세요 마스크를 왜 떼요? 사람들이 궁금해 여기까지 오케이 괜찮은데? 여기까지는 괜찮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오케이 코까지는 보여도 될 것 같아 코까지는 보여도 될 것 같아 코 보니까 입까지 보여도 될 것 같은데 아 야 더 더 더 오 아아 쌩얼 역시 아 아 아 아 아 아 아아악 주차야 하거든요 노니 팩이 뭐예요? 노니가 노니라는 약초같은건데 너 노니? 팩이 이거예요 지금 본인 얼굴 잘 안보이는데 너 얼굴 보여? 아니 이쁘게 나오네 그쵸 이쁘게 나오자 네 진심이 이쁘다 야 너 입조차 짧아 대승이 가면 돼요? 그럼 나 편해 나 입을 풀려고 대승 올라가면 안 돼 저기 위로 오케이 제이 님은 가로우마 안 올라가요 오케이 나 운동 좋았다 나 뭐 또 여행 오자 셋이 좋아 뭐해 재밌어 재밌어 좋아 다른 지역 갔으면 어떻게 했을까? 덕터치로 꽤 재밌었을 것 같은데? 맞아 근데 나는 내가 게장 되게 먹고 싶다 했잖아 근데 둘이 엄청 배려를 많이 해줘가지고 난 그게 너무 좋았어 막 되게 여행 나올 때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가면 아 너 진짜 게장 먹어 이러면서 막 그럴 수 있잖아 사실 근데 거기서 이 변호가 없고 뭔가 한 사람이라도 좋은 거 모든 게 좋은 것 같애 그러니까 막 둘이 되게 그게 아니고 약간 그냥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즐기는 스타일이어서 어 그게 너무 좋았어 아 내가 밤에 가야 된다 맞아 밤 그게 뭐 응 내가 순 특이한 게 낮보다 밤이 더 예쁜 것 같아 그니까 그치 저는 그 등대에서 밤바다를 봤었던 그 순간이 있지 못한 것 같아 저거요 너무 좋아 맞아 근데 진짜 자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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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제 진짜 자요 끌게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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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다시 anytime 공 posting 거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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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